왜 이래? 아니 금방 한찔 아니 몇 번 안 넘지인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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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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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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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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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형 그냥 이거 오 그냥 바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아 저것도 말고 지영이 형부터 왼쪽으로 우애 나이셨으니까 이겼으니까 그래 이겼으니까 자 얼굴 일단 가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아 지영이 하나 둘 셋 하면 공개입니다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으 잘못했다 찬인하니 찬인하니 하나 둘 셋 rem 잠 Explorer 그이,…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오 rook 아 요즘 굉장히 핫한 찬이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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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웃음 한 번 보여주시죠 사리미소 하나 둘 셋 자 다음은 동철군의 핑크 가위 일어나서 보여주시죠 맞아 맞아 자 우리의 홍사 하나 둘 셋 핑킹? 저희의 래퍼죠 저희의 래퍼 소년사 피콘형이라고 불리던데 언제부터 랩을 저렇게 잘하셨어요? 저는 쪼미더머니를 보면서 저는 혹시 지금 소년24에 래퍼가 있잖아요 따라할 수 있는 멤버가 있다면? 지영이형이 원래 있었는데 지영이형은 따라해서 한 번 나오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동갑이고 같은 학교까지 나오면 참 지영이형이 참 지영이형이 참 이따없으니까 이따없으니까 여기 서주시면 제가 나가면서 할게요 어떻게 서주시면 되죠? 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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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팬들한테 감사하다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마디씩 일단 이태리어부터 고고고고고 숙소 지영이형이 점점 다 됐는데 정산입니다 저희 노잼 맞아요? 제가 오고나서 완전히 트레인지 됐습니다